아이고 야 막고 있는거야? 막고 있을걸? 낚고 있어 내 쪽으로 날아가야 될 듯? 최대한 1번에 2 들어간다 서클 좋네 크... 깨 맞혀 1번 2 에이 뭐야 하나 내린다 나 2번 가야겠다 2번 내렸어 방금 3P? 밑에 내린거 아니야? 뒤에 돌짐 내린 걸로 봐야되나? 3... 3번 내렸어 주워줬다 이거 나 2번 갈렸어 1번부터 붙어줄게 3번 덮자 에이.. 숨... 에헤이 뭐랬때라는데 이걸 아우 씨 똥크스 못쓰겠네잉 진짜 들어가 존나 바랍네잉 진짜 킬 몇개 꼈어요? 이거 먹고올래? 이거 좀 폐기 할 수 있으려나 사운드 들어오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붙은거 조심해라 형 뭐야 붙어있어 1번 2번 빨리 와줄래 우리팀 우리 차 없어 풀스코도 온다 일부러 붙어있는거 있고 가령이 2부로 걸린다 지금 노란색 리봤다고 했어 당근 붙는다 당근에 잡을게 당근에 잡았고 아 그 새끼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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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서 똥씩 까는거 몰라 1번 봐줘봐 삽불할게 너희 조용히 이제 오른쪽 오른쪽 아래 뭔데요 2번쪽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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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iker 우리팀 왔으니깐 천천히 해봐 그래 나 봐줘봐 1팀 보일거에요 우리는 둘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나이스 나이스 야아아아아아 이 개새끼 아까 복수 다 차 공군 심해 gender 어 떴다! 2번! 2번 4 2 받자 에어어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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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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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라 틀라 어 이 새끼 지가 딜 먹을라구 둘 죽일라 미안해요 파울러 간다 담벼락에서 에이아드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주황선으로 야 스트레스 한 것 같은데? 아냐 밑에 올라간다 1번에 있다 어 정론 오겠는데? 앞으로 온다 이거 여기 계절 그쪽으로 해놨나? 기른다 2번 고맙고맙고 밀어넣어 버스 있지 않나? 밀어넣어 버스였어 버스는 어디 갔냐? 버스도 있어 4번에 올라가 우리 위험하다 이거 안 되겠다 노란색 있다고? 노란색 있어 가려줘 쟤 야 찌봐 찌봐 안 보여 그래 보여 보여 쳐맞고 있어 아니 아니 그냥 쳐맞고 있잖아 닥쳐 닥쳐 아이 뭐하는거야 애들 들어가다 리듬 맞고 떨어진다 아이고 아이씨 그냥 버릴거 버려야지 잘해도 괜찮구만 지금 저기도 뭐요 뭐하는거 이번에 다 뺏고 가면 되는데 에헹 에헹 앞에 사람 있다 없냄 자けれ다 사납 있다 이번에 요즘에 있다 알고있어 알고있어 어 들어갈 나 들어가야될데 이거? 몇명이서 돌집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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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들어간다 나 이제 포로를 깔게 비즈 옥시오 괜찮아요 이만 꺼지고 가야겠다 남많이 핀까간다 왼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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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많이 핀까간다 남많이 핀까간다 남많이 핀까간다 2층에 있는거 조심해 가볼게 가봐 저쪽 가봐 없나본데 이거? 스플릿인거 같은데 이러면 내가보면 둘이였어 샷 2개밖에 안왔어 어디로 스플릿인거지? 미라보가 이런식으로 오긴 했었어 놀란상으로 우리가 죽였던 애들 누구팀이야 이름? 기억나는 사람? MF 아니지 이 새끼들 KMT인데 우누를 우누를 물러가지고 3번 맞다는데 어? 뭐야 힐 떴다 뭐야 이거 2번도 같은 팀 아니지? 아니야 2번은 풀스쿼드야 뭐야? 랭코드인가본데? 그러면? 드래곤볼이네요 쿼드 같긴하다 4번 가도 되겠다 4번? 4번 가는게 4번 어차피 킬 떴잖아 야 근데 너 블루돈 있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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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있어 내 창고에 가라 임마 이 새끼야 뭐하는거야 이씨 하지마봐 비상호출 힐 먹어야돼 힐 장있어? 없어 철털을 다하면 주지 않을까? 그래 뭐든 철털을 다해야지 이번집에 둘이상 배가리 벗겨봐잉 형님 4번 봐보시니까 4번 너 봐 너 봐 뒷달 마신로 와 마신로 와 마신로 와 뭐 다계좌 시키네 뭐 선택해야지 너 오른쪽 선택할거야 그렇지? 그렇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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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이씨 이씨 이승 이승훈아 급했다 급한거 인정 급한거 인정해줘야돼 인정이 안해 급한거 인정해줘야돼 인정이 안해 아아 아아 나도 하고싶다 이런거 급한거 인정해줘야돼 그래 안그래 아이씨 아니 얘네한테랑 벌써 400딜이야 이거 치킨 먹기 미션이야? 아니 치킨당 딜한개라서 야 왼쪽 야 다리가 앉아 부리는거 어떡해 덜까 덜까 하려고? 못 구한 적이 없는데 왜그래 방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잇몸.. 잇몸 충치 때문에 이같아 다음번 쓰면 될걸 아니야? 먼저 끝에 쓰자 일단 이분쪽 가서 쓰다가 얘네 잡고 가다 집을 아예 박았나 보는데 아 보인다 보인다 집 빠져봐 집 빠져봐 집 빠져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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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맛있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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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육진이 볼까 아 기절이고 오르주기 다 가렸더라 그럼 게임 쿼드냐? 하길라 하길라 푸싱하지마 왼쪽이 쓰다가 봐줄게 어 아빵만 줄게 그냥 어? 오른쪽으로 줌해 이번도 와야돼 하길라 위치 봐봐 치킨 한 번 히어링 먹자 내 머리 봐줄래 그러고 일단 한 번만 없어 없어 나 있으면 진작에 죽었어 오오 콕떼 콕떼 이거 콕떼 콕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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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떼 콕떼 야야야야야 하길라 하길라 흐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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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힛 요거 우리 쪽으로 옮으면 여기 살릴 수 있어 불안적으로 이 한스코더라는 1000두힘 뽑았다 라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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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 라스타나 야 나 이거 삼 봐봐서 4번 보러가야되 나 걔 한대 받았어 4번한테 이봐 오른쪽 아래 좀 보러가야되나? 차를 왼쪽에 찍어도 하고싶은거야 일단 으 갔다 끝났어 더 봐볼게 이농수가 앞뒤 병사나 별로 없는거 같은데 맞지? 어 내가 4번 걸어간다 4번 나오는거 아 보급뒤 이 새끼 이분 보급뒤 있다 이거 엎드려가지고 아 저 새끼 저거 질기노 4번에 둘 야 집에 힘 약한거 같은데 그리고 2층 2층 하나같은데 하나? 4번에 하나라 형 초록선 처리 어째 점 점 점 2번이야 어 초록선 맞고 있어 몇개 있어 폭탄? 없어 나 다 떨어졌어 연막이랑 연막은 몇개야? 연막 5개 초록선 잠긴건 어떻게 2층 중앙 계단쪽 얘들 다 물으면 없겠다 형 하나 잡은다면 3대 2대 1 같다 말 앞에 2번 중앙 1대 창문 OUGHT 들어간다 얘도 오른쪽쪽에 поп 가는거 아니야? 맞아 3대 1 붙어있다 핑크 나 간다 나 갑옷 자격상 쳐다 집중으로 해야지 내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으로 해야 될거 같은데 그냥? 응 기다려봐 가려줄게 왼쪽에 핑킹하나 스킨짝 더 깔게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볼게 갑옷 갑옷 나 그대로 갑옷 나 그대로 갑옷 나 쟤 끝났다 뒤에 있다 오른쪽 기절이야 나 삥 나 삥 안 삥 왼쪽 왼쪽 다 왼쪽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 죽이러 파이팅 시왕이라 그거야 그게 너야 오토총 오토총이야 하기를 넌 질 뻔했다 근데 형 나도 질 뻔했어 아 나 졌어 이걸로 먹네 개말이 먹었네 두두두둥 그냥 맛 개말이 먹었네 이게 딜다리야 유정이랑 나특이 죽어가지고 딜다리 더 먹었네 토스트 정신화 감사합니다.